안녕하세요 엠테크 무역산사 대표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 기계의 메인 수입을 하는 회사로서 저희가 연역은 짧지만 2002년도에 시작으로 해가지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UV 로타리 레이블 프린팅 머신이라고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UV 옵셋 레이블 프린팅 머신이라고 두 가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액세서리는 하고 있지만 주 메인 기계는 그 두 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매니아 330이라고 해서요 UV 로타리 레터프레스인데 원단부입니다 원단부인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사다리가 없어서 EPC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지분 제거가 자동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원단 쏠림을 방지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 쏠림이 덜 하다라는 얘기죠 다음은 인쇄부를 보시게 되면 롤라가 15노를 장착이 돼 있어서 롤라 자국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쇄하는 데 있어서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기능은 라미네이팅 합지라고 해서 2중지 3중지도 할 수 있고 쿨박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 서브를 보게 되면 잉크 서브가 기존에는 양쪽에 있어서 잉크가 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잉크 서버가 올라타기 때문에 전혀 잉크가 새지 않고 아주 문제없이 인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팅부를 보게 되면 이 7번 유니트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아니록스로라 해서 코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300선, 250선을 주로 쓰는데 저희는 250선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코팅을 부분 코팅도 할 수 있고 전체 코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UV 옵셋 로타리 레이블 프린팅이라고 해서 이 기계는 6도의 코팅에 마그네틱 칼이 장착이 되어 있는 기계인데요 여기는 원단 기구입니다 원단은 여기는 2000m까지 걸 수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원단 교체하는 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PC가 달려서 원단 쏠림을 좌우로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옵셋 기능인데 이거는 지금 카바를 열게 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쓰기 때문에 열지는 못하겠고요 여기는 마판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 텐션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물 텐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물 텐션이 제일 옵셋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저게 물 텐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하고 습수해가고 그 다음에 물을 같이 섞어서 자동으로 냉각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각도를 인쇄가 돌아가는 와중에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편하고요 전체 유니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쇄 실린더에서 각이 틀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물이 없이 작동할 수 있어서 내구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른 기계들은 이거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저희는 혓바닥이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어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팅부는 안일옥스로라 선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자동순환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유니트에 1,2,3,4,5,6 그 다음에 요번을 누르게 시게 되면 7,8 무니트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도 여기 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리와인딩을 하는 기능인데 요걸 롤러 2개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텐션 역할을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보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렉스로스라는 독일 회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독일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 모터도 독일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프로그램하고 모터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에이스라든가 모든 결함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